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7월 24일 저의 생일을 약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뭐 일상생활도 하고 단단히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스케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뜻깊게 보내고 있는 6월 한 달인데요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과 더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감독 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포미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만큼 솔직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생일 파티를 위해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타지 6기 선 예매는 바로 오늘 6월 27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6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59분까지 예매가 가능하시고요 일반 예매는 6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놀러오셔서 저희 생일을 많이 축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회차 모두 다른 구성으로 조금씩은 좀 다른 매력을 불쌍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7월 22일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